신스킨 리뷰도 약간 그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좀 김이 팍 셀 수는 있는데 한계돌파 리신을 리뷰를 한다고 해서 볼 것 같지 않아 한계돌파 블리츠크랭크 리뷰해도 볼 것 같지 않아 그 약간 어쩔 수 없이 인기 있는 챔프와 인기 있는 스킨이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왕비에고도 나도 별생각 없었거든? 근데 이제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킨 리뷰도 약간 그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돼 예쁘거나 인기 챔 아니면은 뭔가 개그 챔 개그 스킨이 나오거나 하면은 괜찮은데 그래서 사실 프레스티지 잔나도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애초에 지금 프레스티지는 토크들 모아야 돼서 당장 할 수는 없긴 하지만요 그래서 스킨 리뷰도 항상 좀 고민이 있어요 한계돌파 블리츠 평가가 좋아 그래? 응 이 밑에 애들도 약간 꼴받아 어?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밑에 애들도 너무 꼴받게 생겼어 쟤 무슨 컨셉인지 잘 모르겠어 써보기나 해볼까? 일단 솔랭에서 할까? 아 근데 솔랭에서 블리츠로 개못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 진짜 머리 박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진짜 하루 종일 머리 박고 다녀야 되는데 아 근데 안되겠다 시참으로 합시다 여러분 하하하하 안전하게 나봉이를 제몰도 씁시다 그지? 포인트도 쓰고 각자 자신있는 챔피언 해주시면 감사하 왜냐면 제가 블리츠기 때문에 어어? AP블리츠하고 싶은데 갑자기 어 핵펀치 블리츠 크랭크가 좀 하고 싶을지도 안개 돌파 블리츠 크랭크 오우와 이건 좀 귀여운데 핑크 무슨 컨셉인지는 또 모르겠다 모집하고 문잡근 뒤 애플츠 강매라니 이거 안전다 단계 아니 AP 불치 강매가 아니고 불치 할거야 오우 뭔들 던지는거 아님? 아 킬 당천원 오케이 킬 당천원 오시당천원 골고루 있습니다 오 정말 컨셉을 1도 모르긴 하겠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어 여기 1대0 이것도 써있고 킬할 때마다 저거 올라가면 좋겠다 그쵸 근데 저거 0원 1대0이야 설마? 그러면 좀 그런데 아 정말 일부러 드신거구나 상대를 모를 땐 역시 힐이 좋아 바루스 궁 풀면 좋긴하지 오호우 까비 블리츠 크랭크 하는 법 못맞추고 활짝 웃기 원래 아파요? 저런 해드릴게 없네 근데 호우 호우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와 끌었다 펀치 오 할만할지도 근데 왜이렇게 아파하시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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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들 차이 힐 들었음 있잖아요 오 귀한 모션 볼까? 약간 심판 컨셉인가? 오 깜짝아 나는 마법사야 봐봐 마법이 날 부른대잖아 흑하님 위에 올라갔다 흑하님 위에 올라갔다 이거 못잡나? 끌었다! 오 잡을거 같은데?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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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약간 좀 불안한데? 일단 펀치 날려버리고 저기요 계속 치셨어야죠 편의사님 오 이거 뭐야 저거 모았다 오 야 얘는 어떡하지? 거기 뭐 있어요 내가 끌어줄게 오 내가 살려지 못했다 이거 잡아보세요 오 꽤 센데? 오 이건 에바지 오 피가 막 쪽쪽차 좋아 방금 좋았음 불치 캐리라고 볼 수 있음 한계 돌파가 아니라 혈압 돌파 블랙스 프랭크 아님 혈압의 한계를 이제 돌파하는거지 돌아와볼까? 제가 한번 끌어와 볼까요 선생님?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우와 진짜 끌었다 우와 진짜 끌었다 대박 대박 솔직히 이거는 언젤 탓해도 된다 이건 솔직히 언젤 탓해도 되지 얘들아 이건 조금 킹경이라고 봐 방나나 티비 내려간다 어 이거는 진짜 또 진짜 진짜 가능할 듯 저쪽 어그로 끌어보세요 선생님 나간다간다간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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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응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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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끌으면 끌림 우와 진짜 끌었다 어떡하지? 안 죽나? 주의 송자 호응준비 호응준비 호응ャсь 호응성 호응하시면 안돼요 호응하 저 옆에 슬픔이 있었는데 급했어 너무 무서웠어 혁가림들이 태어나올까봐 오오오오 오.... 어 까비 우리 갑시다 용감하게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자자가자자 아 왜이렇게 멀어 대충 이쯤 끌어보면은 와 이게 잡혀? 잡으세요 와 나이스! 너무 잘했다 인정? 릴라야 내가 구해줄게 어 뭐야 도망가는거였어? 원콘 못내냐? 쭈웅 오 이게 끌리네! 잡겠다! 나이스! 내 킬 릴라 잡아가세요 나 지금 해줄 수 있는게 없어 우와! 릴라 모임? 오 꽤 괜찮은데? 끌면 됨 못 끌었다 아쉽네요 헥가림을 잡아가세요 헤헤 어 헥가림 잡아갔다 나 되게 잘 끈다 그쵸? 그리고 신발도 황남자트 마관신감 난 더 강해졌다 나의 꿈은 언젠간 바루스를 원콤 내는거야 리포초 왜 리포시여 바나나티비 제가 끌어와 봄 끌었지 못했다 근데 이거는 풀을 뺀거잖아 인정? 어? 우와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아니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했어 아니 어떻게 되나 궁금했어 솔직히 얘들아 이거 끌어왔어 이거 잡아 опять 빨리 빨리 아 나이스 좋아요 솔직히 나 잘하지 얘들아 önem investigating 솔랭에서 해도 괜찮았을 듯? 야이 이거 들고 솔랭 가면은 큰일나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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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옹 침묵에다가 그냥 어? 이렇게 존었어요 근데 나 내 할 일 다 끝났다 내 할 일 옆에서 W 쓰고 알짱거리기 펀치 쓰기 어? 펀치 쓰고 싶은데? 오오오 끌었다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선생님? 저 개 아파요 오오 되게 되고 있는데? 난 도망가기 내가 할 일 도망가기 히야밝혀주기 알짱거리다 킬강 나오면은 스틸하기 근데 킬강 안나오니까 도망가야됨? 오 무빙 아주 가볍죠? 어? 이렇게 가볍게 무빙 해가지고 이거 그냥 이거 아 아깝다 까비 저마마 있었어 너 우리 왜 졌지 근데? 선생님 방관불체 맞죠? 아니요 마관불체인데요 깔깔 왜 졌지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뭐가 아깝다 아니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해요 아이씨 아깝잖아 아님? 어 분노다 어? 방금 뭐 왔었는데? 오오오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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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뿌왕 아 내 건데! 아 이게 내 킬이 아님! 아이씨 억울해 전 쓰지 말걸 어 님들 저 20초 뒤에 할 수 있는데 지금 곤란함 곤란 어 여기 뭐있다 얍 일루션님 시청 감사합니다 님들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어라레레레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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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그러지 바루스 제가 궁이 차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 우리팀 메인딜러가 궁이 없는데 하면은 좀 곤란해요 님들 어? 펜타 주자 와아 우리 펜타 한 바루스를 위해 박수 한 번씩 쳐줄 수 있다 저희팀은 아니긴 한데 우리 왜 자꾸 용 한타 때마다 망하는 걸까 얘들아 내가 바루스 끌 때까지 아무것도 노노 영원히 아무것도 못하는거 아니겠지 근데 갈갈갈 못맞추잖아요 자꾸 아야 기절 꽤 길다 여기 와드에요 이거 끌면 안될거 같은데 끌어버렸다 아유 죄송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끌어버렸어 아유 죄송해요 이게 사람이 진짜 무섭다 입으로도 끌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끌어버리네 아니 님들 내가 바루스 끌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요 거기까지 등장 방 아니 그런 방 아닙니다 오늘 용 30초임 아깝이 무빙을 절로 치네 어은기절 꽤 길다 님들 이제 망했음 이제 큰일남 와 이제 진짜 큰일남 시원하다 그냥 근데 이거는 사실 AP불츠가 아니어도 졌을 것 같기도 하고 야 바루스를 죽여라 아까비 아까비 진짜 아까웠다 바나나티비 와 이거 봐봐 오늘 차이 윤사람 한 명? 인기님 4,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당 1,000원 에이 재밌었다 재밌었다 인정? 레알키키 아무튼 재밌었다고 어색